어떤 건 싹조차 피지 않아, 어떤 건 늦게 피고, 어떤 건 피었다 금방 져버리고, 어떤 건 약초, 어떤 건 독초, 어떤 건 주변 모든 것을 죽이기도 해. 그게 내 탓인가? 인간의 사랑은 생각보다 위험해. 한 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버릴 수도 있어. 이 잘못이 아니야. 넌 꼭 필요한 존재니까. 이 세상에. 아이는 부모에게 반항을 해야 그지. 사랑은 실현을 맞아야 타오르고. 아주 오래 모든 것을 손쉽게 네 맘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면 너도 알게 될 거야.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.